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문화예술로 기억하고 치유하며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전시회와 공연, 영화상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국내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중앙극장은 내일 저녁 8시 롯데의 콘서트홀에서 국립국악관연악단의 2020 결의의 노래의 대연을 열어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민족의 삶과 역사가 담긴 음악을 선보입니다. 다만 수도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 따라 관중 없이 진행하고 추후 온라인으로 상영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12월 31일까지 3층 전시실에서 전쟁의 참상과 역사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는 특별전 녹슨 철망을 거두고를 개최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은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상설 전시실에서 주재전 6.25 전쟁과 국립박물관, 지키고 이어가다를 개최합니다.